강릉시가 위탁 운영을 해온 강릉시 영상 미디어센터에 대해 내년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센터 직원들과 시민들은 강릉시가 일방적으로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휴관을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설립돼 강릉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영상 미디어센터입니다. 영상 제작과 편집, 라디오 교육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미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시민 만 7천여 명이 이곳에서 미디어 교육 등 140여 개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영상 미디어센터 위탁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3억 4천만 원을 고려했지만 최종 제외됐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되는 등 시설과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휴관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강릉시 의회에서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뒤 내년 사업을 준비해온 센터 측은 당혹스럽습니다.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상 미디어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휴관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했으며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등 시민 1,400여 명도 센터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장비 노후가 휴관의 이유라고 하지만 뚜렷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릉시가 시청 기자회견장 사용을 거부해 영상 미디어센터와 시민 모임은 시청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촬영기자1호